전도 다 드셨나? 남았네. 왜 남았지? 그런데 이거 진짜 손님이 맛없어서 남긴 건 아니지. 그냥 배불러서 남긴 거지. 아니, 진짜 고기만 거의 다 드셨어요. 그래? 내가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돼서. 아니, 형. 진짜. 속상해, 이런 거 남으면. 맛보기를 해야 해, 그게. 손님들이 남기고. 야, 형. 형이 그런 거 신경 쓰이겠다. 난 그런 거 엄청 신경 쓰여. 미안하지. 진짜 맛있다. 짠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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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손님석스 하는 거 다시 보자. 가지를 보좌하고. rada. 우와, 상현입니다. что можно才ingin 연방 pass salvat. Singin,お答えにお答えの日が来た kurピ輔給 Hank, 何してくれた Lok работはanaのもの here? 이게 어제라고? unseenに dairyに行ってきました? 知りたくなかった爬 toward a Saen N体に入 speech 今の男性を symbolkiego? 우리 잘 살 수 있겠지? 재림인데 이상형이 맞아. 진짜로? 왜?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해? 뭔가 성격을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못하겠다, 뭐 이런 느낌?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. 뭐야, 멋있네 방금 그 말은. 우리 결혼 잘했다. 여보. 아이고, 나 전쟁파는 맞다, 맞다. 아이고, 고생했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